기상천외한 비행을 위해 체력을 다지며 기다리고 있는 내 사람들에게 슈퍼스타 가수 영탁이 단독 콘서트인 탁시월드로 초대를 했다. 최근 영탁의 공식 유튜브 탁스튜디오에서는 TAKSHOWE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TAKSHOWE 택스월드 아이디 영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가 됐다. 영상 속 영탁은 탁시월드로 데려갈 내 사람들을 위해 탁기장으로 변신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탁입니다. 2023년 영탁 단독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나며 콘서트가 개최됨을 알리며 인사를 했다. 이어 영탁은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탁시월드. 때론 꿈같기도 때론 현실같기도 한 기상천외한 여행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나며 탁기장의 묵직하고 든든한 보이스가 신뢰감을 준다. 탁시월드의 탁기장 영탁은 저 영탁과 함께 모두 떠날 준비되셨나요? 그럼 탁시월드에서 여러분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라며 탁시월드의 행복한 여행으로의 초대를 했다. 아름다운 탁기장의 탁시월드 초대 영상을 본 팬들은 침통같은 무더위에도 내 사람들 위해 기쁨주고 행복주는 영탁님 오랜만이네요. 얼굴만 봐도 행복해져요. 그 신비하고 기상천외한 탁시월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탑승 준비 완료 함께 뛸 준비도 완료. 기대할게요. 즐겁고 행복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집에 있는 열곡이 다 주옥같은 명곡들입니다. 벌써 가슴이 떨립니다. 너무 멋지고 잘생긴 매력둥이 내 가수님이 초대하는 환상적 여행에 동행합니다. 빨리 떠나고 싶어요 등으로 반응했다. 또한 영탁의 단독 콘서트 서울은 8월 25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26일 8월 27일 일요일까지 공연이며 이어 바로 다음 공연은 대구 공연으로 9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연이 진행된다. 부산 공연은 9월 23일 24일 전주 공연은 10월 14일 15일 인천 공연은 10월 28일 29일 안동 공연은 11월 11일 12일 그리고 마지막 대전 공연은 12월 9일 10일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